이건 옆으로 피하고 이건 뒤로 피하고 오케 어어어어 뒤로 뒤로 SS 뒤로 피하고 아닙니다 뒤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오오씨 맞을 뻔했다 뭔가 쉬운데 야씨 아까 그 공허의 위병인가 뭐 새쌍둥이 나오는거 보다는 엄청 쉽네 야 그 새쌍둥이는 반칙이야 오우 화룩불이다 누구있어요? 오 아이템 오 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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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When you want to go 골라볼까? 그걸 뭐야 이거 다 신앙이잖아 아니 괜히 좋아했잖아 아이 아이 아 흐흫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시..성직자의 성..뭐야 이거 야..마..야..마모.. 여기가..여기가 아는게 벽 여기..여기..예.. 성직자 하는 사람은 여기서 뭘 사겠나 보네 나 어디로 가야되지? 나 어디로 갔지? 일단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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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쪽 어딘가에서 온거같은데? 아..여기다 잠깐만 나 이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닌가? 잠깐만 이쪽에서 왔나? 그럴 리가 나 어디서 왔지? 나 길 잃어버렸다 큰일났다 나 또 길 한 번 잃어버리면 또 이거 또.. 어어 여깄다 여깄다 아..이따이따이따 아..이따이따이따 아..여기가 아닌데? 나 여기 왔던덴데? 흫 잠깐만 아..이..여기..여기 맞군요 아..이..여기..여기 맞군요 아..여기야..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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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이..한번 잃기 시작하면 뭐 30분씩 게임해가지고 큰일날뻔했네 도전 어..저거 먹을거 있다 성원의 부적 뭔 부적? 뭐 이런게 많은지? 어오오 ce Confian 너 이 자식 인마 너 какая 전에 나 죽인 놈 아냐 용서하지 않겠어 나 소울 화살이 60발이나 했다고 아 스테미너가 딸려요 독상태 뭐 그런게 있나요 어 도레반지 자 인벤토리 한 반지밖에 없는데 여기 중에 있나 해독초 독내성을 높여준다 흔해빠진거 아예 이따 해제하는건 아니고 내성 내성 높여준게 있네요 일단 클럽받고 시작하자 불 한번 더 때려야지 나도 칼질 잘해 나도 칼질 좀 할줄 알아 쏘소드로 나의 쏘소드맛을 봤느냐 아 인간조각상 오케이 잠만잠만잠만 먹을게 이렇게 많다는거 뭔가 지금 바닥도 그렇고 뭔가 함정 같은데 함정같은데 함정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의심병이 도졌어 의심 의심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 이 게임하다보니까 의심이 많아져가지고 뭔가 먹을게 있으면 그냥 주는거 같지가 않아 뭔가 먹을게 있으면 뭔가 나를 죽일려고 하는거 같애 너 못들어오잖아 임마 임마 그니까 살 좀 빼지 평소에 살만 살만 많이 쪄가지고 평소에 살을 좀 빼야지 이런데도 들어가고 그러지 등치가 크다고 좋은게 아냐 얘들 많네 나 이거 소홀화살로 다 못쓰겠는데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이만 내 장검도 쓸만하지 뭐 패턴만 익히면 단검도 뭐 쓸만하긴 하네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근데 이쪽으로 가는거에요 레버가 있는거 있어있는거 보니까 그렇다면 반대쪽도 가봐야지 마법보다 단검을 잘 써 하하 자 그래도 야 그래도 그래도 아니 던전도랜드래곤에 그 마법사의 단검은 예 크리티컬이라는게 있어서 잘못 박히면 예 한 방에 죽는수가 있어요 진짜로 한 방에 죽는수가 있어요 한 방에 하지만 여기에 마법사는 그런게 없나보군요 이거 4번 내리는거 아냐? 자동으로 내려가나? 타면? 이것도 페이링 할 수가 있어? 당검으로? 페이링 어떻게 해? 이걸로? 이걸로 페이링 한다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으면 돼? 당검 갖고 이거 막아, 막아서 이거 뭐, 효과나 있겠어? 이거 막으면 당검은 풀어질거 같은게 되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막고, 치고! 막고, 치고! 한번 해보자, 쟤한테 아, 이게, 이게 아니에요? 아, 방패로 페이링! 아, 이게 아니고? 아, 나한테 죽을 뻔했네 방패로 페이링 방패로 때려봐 때려봐 오호!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맞았다.. 맞았어도 예, 회복의 반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는순서 PVP는 나랑 상관없습니다. PVP는 내가 겸 jak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전에 저 전에 사리님이 살짝 봤을텐데 내가 멀티게임 살짝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벽? 예 이거는 방송하는게 아니라 게임으로 그냥 지 혼자 즐기고 앉았지 이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 벽 뚫린다겠네 화룻불이다 에헤헤헤헤헤헤헤 바텀뿔 오우 여기 한국은요? 여기가 벽..벽 속으로 들어가라는거 아녜요? 인간요가상